자, 우리 동네 맞지? 조립 조립 오늘 조립이야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왜, 아무튼 딱 보고 다니면서 조립이야 어? 주셨네? 아까 주로 없었는데 여기서 간식을 사서 가자 넥클레인 친구도 있는데 고마워 떡볶이를 박혀있어 가자 가자, 가자 제자손을 주시고 과학기순대 주시고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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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간 우리가 고문동 이사 온 게 10년이 넘었으니까 10년 동안 이 동네가 엄청 발전한 거야, 아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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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사실 자전거도로인데 산책도 아닌데 여기 산책도 아닌데 여기 산책도 아닌데 이쪽에 산책도 만들어있는데 아직 공사가 덜 돼서 나쁘지만 자전거도로로 걷고있어 이러면 안되지 동릉동 3위 사단지 앞에 요런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으로 우리의 고향으로 우리의 고향으로 우리의 고향으로 우리의 고향으로 저러가면 자리가 있어요 가서 밥 먹을 때인데 어? 이거 너무 쎈데? 햄빛 너무 세다! 으아!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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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표 진짜 많아 으 으 참 바람보기 좋다 이제 더우면 못나와 으 으 너 얼마나 습하겠어 강행들아 이번 주가 좋은게 그늘 가면 시원하고 햇빛 가면 덥고 갈게! 안다! 여기가 어디냐가 35春 그 Step road 아 진짜 많 habt 자 자, 조현이 공동, 거기가 공동이 아니지? 월, 최고 5시? 거기가 얼핏? 평가하면, 축가면, 이마트다운 이마트다운 저기에서 보고있으러 지민이 있구나 내 아들 딸 찾으러 가자 이리로 내려가면 자전거 관리해 볼게요 좋아! 이거 사기 좋아! 좋아 좋아 어디로 가시죠? 물건가? 네... 주남청에 물건가 많아요 저기 쟤 사람 아니야? 왜 이리 부른데? 어허허허허허... 주남청 관동으로 이러면 좋겠다 공개 봉운동에 10년 살았는데 이처럼 좋은 적이 없는데요 봉운동 추천합니다 봉운동에 치과씨 괜찮아요 많이 이사 오세요 봉운동 짱 아 너무 좋다 아 이렇게 그냥 동네 나오기만 좋다니